800억 주고 산 내 손흥민 분명 내가 살 땐 빨간불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내 주식처럼 파란불이 많아졌다 최근 5카 기준 거래량 0에 답이 없다 그래도 3에서 4카만 만들면 판매는 가능해 보이는데 6카 도전 비용은 350에서 400억 정도 사실부터도 문제인 게 이미 6카도 있고 누가 살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자 그림을 그려보자 높을 개로 붙는다 내가 얻는 건 유튜브 각과 손흥민 6카 이건 못 참지 가보자 흥민이 형 오늘도 응원 버프 가보자 포트넘 화이팅 대박까지 3초 역시 쉽지 않다 3카로 팔자